오! 구한나! 구한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목소리가 막 흔들리고 어느 날은 너무 딱딱하고 어느 날은 너무 약하고 그런 제가 제 목소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의학 코치 이기현입니다 제 옆에는 벌써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 2년 전! CTS에서 제1회 찬송가 정연회 했었는데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하시는 님 벌써 유명한 인사가 되셔가지고 모시기 어려운데 소프라노 구한나 선생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우!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서 저도 수업을 받고 학교도 다니고 하지만 항상 성악가들의 이탈리아 선생님께서 유튜브에서 잘 가르쳐 주시니까 독일에서 봤어요? 아 진짜 외국에서 많이 보고 있다니까 항상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뭐래 실제로 코칭을 받는 선생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녹아있는 진짜 이기현 주니어 유튜브로 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아니 알고 봤더니 우리 대학 후배고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이었죠? 어디 우연히 저는 이제 강의하러 가고 구한나 선생님이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성악가로 공연을 하러 오셨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원래 저도 이제 찬성가 경연대회 그 영상을 보고 조회수가 몇 십만 회잖아요 네 네 너무 멋지게 대상 이렇게 써있으니까 대상 써있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이미 유튜브 스타신데 요 때를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원래는 이분이 독일에 계시다가 잠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2년만에 오는 거 같아요 그 대회를 하고 바로 독일에 가서 계시다가 결혼한 지 한 지금 9개월? 10개월? 네 그 정도 되세요 남편 되시는 분과 함께 잠깐 한국에 다니러 와서 공사다망한 그 와중에 내일모레 출국하셔야 되는데 제가 얼른 와서 노래 촬영하고 가야지 정말 내일모레 진짜 내일모레 오늘 요거 촬영하는 날짜로부터 진짜 내일모레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아마 독일에 계실 것 같은데 고맙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대상 받으시고 나름대로 또 유명해지시고 우리 CTS 방송도 출연하시고 틀면 나왔었잖아 자주 워낙 촬영도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저도 막 몇 번씩 많이 듣곤 했었는데 그때가 막 코로나 한참 심할 때네요 그쵸? 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2주 격리하고 네 격리하는 동안 또 많이 준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 노래도 아무래도 무대에 또 방송에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많이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2년이라는 거치가는 2년 동안 결혼도 하고 공사다망했다 그쵸?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 그렇게 대회를 상을 받고 나름 이렇게 즐겁게 독일에 돌아오게 됐고 또 졸업을 마스터 졸업을 하게 돼가지고 오 졸업 연주도 거치고 그때도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도 어떻게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프랑코포트 프랑코포트 음악원을 그쵸? 국립음악원을 프랑코프루트를 네 국립음악음재 최고의 점수로 승승장구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그 날 뭐 잘했을 수도 있고 원래 실력이 있었죠 제가 그날 졸업 연주를 하는데 몸이 정말 너무 잘 열려가지고 전혀 힘이 들지 않게 거뜬히 모든 노래들을 한 30분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그분이 도와주셨구나 역시 도와주셨구나 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의 실력으로 그거를 해낸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계속 졸업은 이제 했고 끝났지만 내가 그때 잘 했던 것들을 내 기술로 익히고 싶어서 노력을 했어요 네 연습실에서 거의 하면 한 5시간 정도를 고민하면서 음 음 근데 어 한 6개월간의 시간 동안 응 연습을 할수록 잘 안될 수도 내가? 목소리가 막 흔들리고 어느날은 너무 딱딱하고 어느날은 너무 약하고 어느날 너무 약하고 그런 어 제가 제 목소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음 어 그게 2021년 2021년 어머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맞아요 소리가 흔들린다든지 네 저는 어떻게든 그래도 전신력으로라도 노래를 항상 하던 애였는데 하던 사람이니까 기본은 되잖아요 원래 네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느꼈죠 아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날은 이제 오디션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에이전시도 들어가고 싶고 그치 이제 커리어를 사와야 되니까 오페라도 하고 싶고 그렇죠 공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는데 번번이 어떤 날은 모든 그 피드백이 너무 흔들린다 아 실제 막 흔들렸어 노래가 원래 그런 적이 없는데 저도 사실 아는데 어 뭐 뭐 무대에서는 뭐 피할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해야 되잖아 네 끝까지 그냥 부르는 거죠 흔들리다 보면은 뭐 반주자랑 템포 당연히 안 맞고 내가 이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근데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이게 흔들리는 게 흔들리는 게 목소리가 그냥 제 갈 길을 가요 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좀 공포스러울 것 같아 그냥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나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돼 목소리가 컨트롤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여기가 이렇게 확 막혀있는 느낌 음 저는 평생 노래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막 안 좋은 피드백만 계속 들으니까 막 여기가 이렇게 딱하게 멍멍하게 돼 있어서 아 이제 노래를 그만 해야 되나 보다 음 음 딱 6개월 더 해보고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게 어느날 어떤 워크샵이 학교에서 있었는데 그 특강을 해주시는 독일 선생님께서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노래를 하기 전에 무대에서 이렇게 책을 펴놓고 악보를 펴놓고 잔잔하게 악보로 눈으로 읽어가면서 소리내지 않고 그렇지 마음을 좀 이렇게 떠나게 네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이 단정해진 이 정갈해진 모습 그대로 무대에 나가서 딱 나의 기량을 발휘하고 온다 어 그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는 사람은 반대로 에너지를 풀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몸 속에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아 타고난 게 타고난 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가면은 더 정갈해진 상태로 무대에 오를 수 있지만 안정시키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소리가 막 흔들리고 너무 딱딱하고 컨트롤이 안 됐던 이유가 몸 속에 에너지가 꽉 차서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압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후 이렇게 풀지 못하고 삐익 하는 에너지로 내보내게 됐었던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뛰어다니던지 계단을 한 3층, 5층 전속력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던지 이런 식으로 몸 안에 꽉 차있는 에너지를 풀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런 흔들림을 겪기 이전에 네 네 아주 어렸을 때 스무살, 스물한 살 때 너무 즐겁게 공연을 해나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항상 무대 뒤에서 선생님이 구한나 너무 시끄럽다 하실 정도로 조용히 좀 해라 소다 막 깔깔깔깔고 무대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정신없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단합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몸의 그 영역 울림통을 열어주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랑 아 그렇구나 그리고 꽉 차있는 에너지 터질 것 같은 에너지를 음악하는 것에 맞는 그 게이지로 맞춰주는 거죠 흐를 수 있게 오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구나 용암처럼 이렇게 팍 나가지 않고 흐를 수 있게 아 용암처럼 팍 나가니까 이게 막 아 용암처럼 그냥 넘나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못 나오고 네 오오 그 그러면서 아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바로 해결됐어요 아 그거는 그냥? 어머나 그런 거 해결이 됐고 그게 2022년 네 네 1월 그때부터 제가 계속 하던 하루 5시간 연습을 하면서 연습실에 그분과 나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음 그때부터 제가 한 프레이즈 노래를 부르면 한 프레이즈의 피드백이 오고 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선생님들의 말들 속에서 이 해답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아 맞다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때 떠오르고 마침 그게 바로 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한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메커니즘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저는 참 아 사실 이런 힘듦을 겪기 전에는 저는 그냥 벌리면 노래 그냥 하는 거였거든요 조금 타고난 스타일이었죠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악기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너무 승승장구했잖아 대학에서도 장은생으로 우수하게 졸업했죠 최연소로 또 우리 수원시립합장단원 여러분 진짜 들어갔기 때문에 최연소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거예요? 네 어머 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합장단 생활을 몇 년 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5, 6년 했다고 했어요 꽤 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같이 또 예술종합학교 욕심도 많아 전문사 가정에서 오페라 공부를 하다가 이제 독일로 유학까지 갔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너무 좋은 성악가의 경력을 갖고 있잖아 승승장구한 거지 힘든 길을 이렇게까지 갔는데 소리가 흔들리고 노래가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 그게 되게 큰 위기였지만 정말 이제 진짜 알고 내 발성이나 노래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다 쉽게 얻으면 쉽게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 이 얘기가 맞아 근데 쉽게 얻으면 쉽게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건 그냥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차분하게 진짜 그냥 1, 2, 3부터 하나하나 프레이즈 하나, 음정 하나를 그거를 다시 연구하면서 저의 모든 그동안 평생 불러왔던 음악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유 없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노래 부를 때 예를 들어서 You raise me up 하면 You raise me up 이렇게 안 하고 You raise me up 이렇게 하잖아요 올리는 게 계산된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이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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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쳐내야 된다는 게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아라는 거에 감사해라 내가 너무 못났고 내 그게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처음에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의욕이 안 생겨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 다 고쳐 이제 막 소름 다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쳐 다 고칠 건데 못 쓴다 못 써 이렇게 생각을 못 소름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소리도 되찾고 조금 무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네 이제는 그래도 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는 않는다 아 어느 정도는 내가 무대에서 정신을 바로잡고 어 뭐가 잘못됐는지 수정을 하면서 노래를 현곡을 불러낼 수 있는 상태가 그쵸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러면서 학교 또 이제 마스터 과정 그 끝나고서 네 최고 과정인가요? 또 위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도시를 옮겨서 네 제가 마스터는 프랑크프루트에서 도업을 하고 했고요 지금은 마인즈라는 옆의 도시에 30분 정도 걸려요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게 저희 또 시부모님이랑 사시는 곳이랑 저희 집이랑 가운데 있는 도시여가지고 시부모님은 한국 분이신거죠 독일을 국적을 가진 분인가요? 남편 되시는 분이? 네 남편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아 태어났고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성악 가셔가지고 가족들이 모이면 뭐 벽난로 앞에서 선물 주고 받으면서 압착 막 하고 그래요? 하모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편이 이렇게 남편하고 어 노래 부르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저희가 같이 그런 거 준비를 했었어요 어머님이 채널을 하시고 어머 제가 피아노를 하고 선생님 유튜브에 좀 올려요 가족들 이렇게 연주하면서 진짜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어머님 아버님 좀 출연을 해주셔야죠 다음에 한국 오실 때 여기 출연을 아니 진짜 남편분들 같이 너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재밌겠네요 진짜 재밌게요 화음집 누면서 진짜 이제는 그런 모든 일상 같은 시간들이 다 감사하고 그래서 나중에 같이 사냥하러 또 사역하러 또 다니고 진짜 그렇구나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할 감정들을 이렇게 그런 행복함을 많이 느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아 진짜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짜 찬양을 또 열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더니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네요 진짜 결혼도 넣고 좋은 적으로 집으로 시집도 잘 가셨죠 뉴욕 카네기 홀에서도 또 하셨잖아요 그런 거 자랑해야죠 아 또 카네기 진짜 이곳이 나의 간직이요 이곳이 나의 찬성일세 이곳이 나의 찬성일세 이곳은